아까 그 여수 향가미에 대해서 정말 좋다는 사람이 나왔고요. 이 부분은 김승선 씨는 군산 서울도에 가고 싶어요. 20년 전 친구와 경우를 가서 공부에 꿈을 다 쐈고 장갑도 없어서 구멍난 양말을 좀 겪다가 이민경 자전거를 해놨어요. 친구와 함께 달리하고 싶어요. 무릎 맞으며 구멍난 양말을 챙겨가요. 진짜 남들이 몸을 너무 못하니까요. 그 뭔지 알 것 같애요. 네. 안 보입니다. 똑같습니다. 색깔이 비슷해서. 비슷해서. 내가 좀 칠하고 있는 것 같애. 잘 됐겠지? 이거 이거. 저는 올해로 가기 전에 한나산에 가고 싶어요. 아무튼 덧붙붙 칠하지 마. 겨울 풍경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진주의 차이지만 도전할대지는 못한 한나산. 레이더라인만 좀 안보여도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그것만 안보여면 되죠. 네. 그것만 안보이면 안치려도 되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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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